박수, 건달, 화이팅!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프리뷰에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 색다른 영화를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영화 엄청 잘 될 것 같고요. 정말 대박나시기를 기대해봅니다. 잘, 화이팅 하세요. 네, 저기 신영 선배님하고 지원 언니 초대받았고요. 지원 언니가 또 오랜만에 영화 나오는 거라서 응원해주고 싶어서요. 대박나시길 바랄게요.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잘 보겠습니다. 박수, 건달 화이팅 한번 할까요? 그럴까요? 하나, 둘, 셋. 박수, 건달 화이팅! 오늘 정혜영은 영화 하나 봤고요. 영화 잘 보겠습니다. 화이팅! 정혜영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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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